연탄 한장 안도현 또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장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진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터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살아가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담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온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넣고 걸어가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그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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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